웰컴 투! 웰컴 투 큐브! 웰컴 투 큐브! 너무 쉬워 매번 처음이야 꼬마카즈라 파리 꼬마카즈라 파리 꼬마카즈라 파리 꼬마카즈라 안녕하세요 저는 미유리TV의 댄서 미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미의 약간 머리는 볕지만 몽고 착한 백수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가 왜 만났죠? 저희 이제 권유오빠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웰컴 투! 웰컴 투 큐브! 여러분 안녕하세요! 두 분의 큐브 작업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웰컴 투! 웰컴 투! 이거 되게 편하지 않아? 응! 진짜 좋더라고 낫고 왜 이러는 걸까요? 아 우리 모두 다 유튜버하고 맞아맞아 고건 말건 예 잘한다 제주민 지지야나 구독자 여러분 한 명이라도 저희 보고 보고 다 가지 꾹꾹 눌러주세요 다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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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왜 이거 거의 땅땅 아니야? 어 맞아 땅땅 계속 그리고 저 앞에 비트만 나오는 부분도 한 번 더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빠이 저희 내일도 너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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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왔습니다 그곳을 예스! 어 저 건이 오빠랑 연습하러 와가지고 네 네 여기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네 어 오빠 뭐야 어디서 왔어? 하이하이 겜누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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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오십시오 안녕 안녕 아 네 안녕하세요 정상철입니다 정상철입니다 어 활났다 이게 이게 다 쓰니 어 좀 듣기 다 어때? 나는 노래 바꿔야 되나? 바꿀까? 하이하이 하이하이 멋있지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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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댐브 안 늘리고 뒤에 페이드아웃 어 어 됐네 됐네 다 했다 하면 되지 그런거지 그런거지 펜 아 PAPAPAP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니 말 편하게 하세요 어 안녕 어 하이 하이 파파파파파 여러분 그거 간결하게 와 튜 손 와 하나, 둘, 셋 오늘도 큐브 도착 제가 눈이 없어서 눈을 그릴 예정입니다. 그럼 이거 브이로그 편집을 언제 다 하죠? 시작도 안 했는데? 안녕하세요. 갑자기? 댄서들 하면 유연하고 항상 스테칭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더 관절이나 뼈나 이런 게 더 약해. 나 이제 무릎 안 퍼. 우리 세대 때 가수들 있잖아. 우리 세대 때 친구들이 이맛 때쯤 되니까 다 수술해. 발목. 무릎에 물 차고 이런 거 있잖아. 그러니까 오래 춤추고 오래 저거 하려면 운동도 해야 되고 필라테스를 진짜 좋고 봉사올 przez Nagin 우리ס이 더 필요한 거æ 우, 왼 왼, 셔 시어擠 그다음에 탕탕 탕탕 돌려서 탕 하는 거æ 우, 왼, 우, 왼 우, 왼, 왼, 호 우, 왼, 우, 왼, 호 라도 Taylor 제 스타일, 유명진 스타일 제가 이런 나쁘지 않지? 이따는 확 카메라 들어가는구나 점점 뭔가 초췌해지는 거 같아. 여기는 내싱영 한다고 준비 중이라 초췌해지고 근데 피부가 뒤집어지고 피티한다고? 아, 우린 피티했어. 매번 처음이야. 아, 아, 아... 마지막 여튼 날 안보고 한번 해볼까, 이제? 어, 많이 맛있어. 내 배 아팠다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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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.. 지금 약간 수족관에 와 있는 중인데. 하... 미움미움! 하... 예쁘다. 재재 언니의 속눈썹 도전기. 난 이게 안 올라가서 옷이 오늘 찢어질 것 같아. 아, 찡겨? 어. 이게 스판이 없어. 어머, 까질러 파리. 뇨 파리. 뇨 파리. 뇨 파리. 뇨 파리. 뇨 파리. 뇨 파리. 하... 너에파이 아팠다. 5. 6. 6. 6. 4. 4. 4. 4. 5. 4. 5. 5. 6.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떴어? 미쳤어? 봐봐 아! 오! 아! 감사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